1등 1등 로봇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봇스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몇 글자 적어왔는데요 저희가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긴장되고 토할 것 같고 떨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용기를 내어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시작 1등 1등 로봇스 우승 우승 로봇스 그 하늘에 잎들은 동서울대 로봇스로 평화로운 미술로 낮은 영수로 매일 쓰기는 창들어 창동현! 마지막 판만 선호 다른 매력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첫번째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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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